인천시는 지난 12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 약 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. 해당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과 2009년 사업시행 인가 이후 약 14년 만에 중공하게 됐습니다. 유정복 시장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